안녕하세요 날개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대우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K1 소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군에서 지금 사용하는 K1 소총은 이름이 정확하게 K1A라는 모델입니다. 원래 K1은 앞에 소염기가 짧고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총이 K1이었다가 개량된 XM177 소염기가 붙은 K1A 모델이 한국군에 채용되어서 사용중이죠. 그런데 미국의 민수용 반자동 소총으로 수출된 모델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K1A1이라는 이름으로 각인이 찍혀서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입선이 바뀌면서 수입회사가 바뀌면서 또 이름도 바뀌어서 AR110C라는 이름으로 수입되기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MAX1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수입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총 같은 경우에 각인이 보시면은 5.56mm AR110C라고 찍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수입되었던 K1A1 그 다음에 수입된 AR110C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외형상으로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미국의 반자동 수출 모델 같은 경우에 SBR 규제법 때문에 이렇게 배럴이 앞으로 한국군에서 사용하는 K1A보다 배럴이 앞으로 훨씬 길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SBR 규제법이라는 것은 배럴 길이가 토탈 16인치 이하인 소총 같은 경우에 휴대하기가 쉽고 은닉에서 휴대해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더 신경 써서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SBR 규제라고 해서 모든 민수용 소총은 16인치 이상의 배럴 길이를 가져야 됩니다. 그 배럴 길이라는 게 사실 소염기가 들어가지 않은 배럴 길이를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 소염기를 용접을 해서 분리할 수 없게 만들면 소염기 길이까지 포함해서 16인치 이상이면 SBR 쇼트 배럴 라이프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K1A1 그리고 AR110C MAX1 같은 소총은 이 소염기까지 다 용접되어 있어서 분리하지 못하도록 용접되어 있어서 토탈 여기 끝에서부터 배럴 길이가 16인치 이상 되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한국에서 쓰는 소염기랑 약간 다르게 여기가 약간 깔때기처럼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K1A1에 장착된 소염기와 같은 소염기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잘 나오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휴대폰을 들고 찍고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림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소염기 앞에 끼우는 링이 있는 자국이 이렇게 보입니다. 와셔라 그러죠. 플래시아이더 와셔. 그러니까 배럴의 길이가 실제 이제 한국군에서 사용하는 K1A 같은 경우에 배럴 길이가 요만큼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멜빵 고리용 고리가 앞에 장착이 되고 그 앞에 이제 이 소염기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이 수출용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배럴 길이가 늘어난 다음에 이 앞에다가 와셔를 끼우고 그 다음에 소염기가 장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염기가 K1A에 쓰는 것과 같은 소염기인데 이거를 여기다 장착을 하고 나서 보면은 밀링... 컷팅한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초점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컷팅한 자국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K1A에 사용하는 소염기와 동일한 소염기인데 장착하고 나서 용접하고 나서 컷팅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양은 약간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소염기다. 그리고 포트도 원래 한국군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상방으로만 뚫려 있는데 이것은 360도 전체 다 뚫려 있는 그런 소염기입니다. 소염기 자체는 동일한데 가공을 다르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의 돌격 소총 규제법 생기고 나서 클린턴 정부 때 또 군용 소총에 대한 그런 규제가 있었을 때 만들어진 총이기 때문에 스포터 형식으로 해서 원래 여기 가늠쇠에 있는 이 부분이 원래는 한국군에서 사용하는 K1A 같은 경우에 멜빵고리가 여기 고리로 여기 앞에 장착되게 되고 이 아랫부분에는 사실 대검 장착 고지 부분이 위치하게 되죠. 그런데 대검 장착하는 부분을 없애게 그렇게 군용 소총 또 수입법에 의해서 대검 장착부를 없앴습니다. 이 때 당시 수입되던 총 같은 경우에 중국제 AK-47 이라든지 여러 총들을 보면 스포터 형식이라 그래서 대검 장착대를 삭제한 없앤 그런 총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총도 대검 장착부를 없애고 여기다 멜빵고리를 여기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멜빵을 달면 조금 위화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K1, K2의 멜빵고리는 측면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뒤쪽은 그대로 군용 그대로 장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측면에 장착되어 있고 이 앞에 전방 멜빵고리가 이 앞에 고리로 끼워져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사실 고리가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멜빵을 설치하면 총기의 좌측에 이렇게 딱 밀착해서 또 이렇게 줄을 줄여 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멜빵을 걸어서 들고 다닐 수는 있지만 접어 가지고 한국군에서 사용하듯이 멜빵을 접어서 보관하기는 좀 힘들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 그 다음에 핸드가드 이런 부분은 다 군용 K1과 그대로 동일하게 되어있고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총몸의 아래 총몸하고 위 총몸 색깔이 약간 다르죠? 이것은 K1도 그렇고 K2도 그렇고 대우에서 총을 만들 때 아래 총몸 위 총몸을 각각 따로따로 생산을 하는데 생산하면서 도색할 때 색깔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래 총몸과 위 총몸의 색깔이 일치하면 더 좋겠는데 애초에 만들어질 때 이것이 변색된 게 아니라 애초에 만들어질 때 색상이 약간 다르게 그렇게 생산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K1이나 K2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좀 만들 때 좀 신경 써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민수용 K1A AR110C K1A1도 마찬가지고 AR110C도 마찬가지고 MAX1도 마찬가지고 반자동 사격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이프 각인이 영어로 찍혀있죠? 한국은 안전 단발 이렇게 한글로 찍혀있는데 영어로 세이프 세미 세마이 이렇게 두 군데로 찍혀있는데 180도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AR15 같은 경우에 보통 안전에서 반자동 할 때 이렇게 90도로 조절하잖아요. 이게 훨씬 사실 조작하기가 편한데 K1은 180도로 K1, K2 다 180도로 움직이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불편하다는 평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개머리판 우리 이케아시는 와이어형 이게 M3 그리스건을 대체하는 후속 기관단총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와이어형 개머리판에 사용돼서 이게 사격시 흔들린다는 그러한 불만을 받는 불평을 받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요즘은 이제 접철식 AR 방식의 그런 개머리판으로 많이 바꿔서 장착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원래 K1에 들어간 와이어 타입의 스톡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국군에서 사용하는 K1A의 개머리판 이랑 수출용 개머리판이 보기는 디자인이 똑같이 생겼는데 길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군생활할 때도 기억하는데 이게 스톡이 끝까지 이렇게 접히면 사실 고무 부분이 이 총몸 뒤에 딱 붙어요. 그런데 수출형은 미국인의 몸에 좀 맞추다 보니까 길이를 맞추다 보니까 이 길이가 좀 이만큼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스톡을 넣어도 이 고무 부분이 총몸 뒤에 붙지 않습니다. 스톡 길이가 좀 더 길다. 두 단계 이제 1단 2단 두 단계로 뺄 수 있는데 2단까지 빼면 한국 사람한테는 좀 팔이 짧은 사람한테는 많이 길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K1과 K2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물론 다른 분들도 이제 총을 리뷰하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 안정 셀렉터 라든지 아니면 반대쪽에 탄창몸치를 조작하기 어렵다는 부분이죠. 뭐 제가 손이 짧아서 더 그렇겠습니다만 손이 긴 미국인도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 탄창몸치에 손가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멀게 디자인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손이 닿지 않고 그리고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조작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잡은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거꾸로 안전으로 안전으로 원위치가 손 잡은 상태에서는 전혀 안 되죠. 그 부분은 분명히 단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핸드그립의 모양과 포지션을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분들 요즘 근래에 들어서 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일찌감치 좀 바뀌어져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그립 자체 각도도 각도고 각도도 좀 더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의 형상이 AR15랑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각져 있어서 손이 이렇게 둥그러 여길 좀 더 깎아서 둥글스름하게 만들었으면 좀 더 파지가 좋았을텐데 여기를 그냥 너무 이렇게 각지게 만들어서 그립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이 부분 불필요한 부분이 좀 넓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립감이 좋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총의 반대쪽을 보시면 놀이쇠가 안에 볼트가 보이고 볼트에 구멍이 뚫려 있는게 보이실 겁니다. AR15과 마찬가지로 가스 직동식 작동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가 분출될 가스 포트가 이렇게 놀이쇠에 노리쇠에 AR과 마찬가지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군에서 말 많은 힌지 총을 분리할 때 앞으로 미는 힌지 보이시죠? 이 부분이 미국에 아마 수출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힌지에 락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구형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앞으로 밀면 바로 열릴 수 있도록 된 구형 힌지가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나중에 수출된 물건은 이 락이 힌지가 장착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에서 이 힌지가 장착된 락이 장착된 잠금 장치가 장착된 개량된 리콜 스프링 이 부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별도 애프터마켓에서 옛날에 대우파츠 닷컴 이라는 곳에서 힌지가 장착된 이 부분을 판매를 따로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따로 구입해서 바꿔줄 수 있는데 요즘은 그 사이트가 없어지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사회부품으로 따로 구입해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늠자는 전형적인 AR-15 M16에 사용하던 그때 그대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5.56mm 탄을 꽂아서 좌우로 돌려서 좌우로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작은 구멍 큰 구멍 두 가지 90도로 제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늠새는 앞부분 역시 M16과 동일하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다섯 포지션 돌려서 상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핸드가드 안에는 가스월대가 이렇게 AR-15와 마찬가지로 가스월대가 들어있어서 가스 직동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총을 열어서 총기 내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이시는 힌지가 장착된 리코일 스프링 리코일 스프링 이중 구조로 되어 있죠. 이중 스프링으로 왜냐하면 여기 앞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걸려서 노리새가 앞뒤로 운동할 때 작동할 수 있도록 이중 스프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R은 버퍼 스프링이 총의 뒤쪽에 이렇게 버퍼 스프링이 장착이 돼서 움직이는데 K1, K2는 총기의 상부에 리코일 스프링이 위치하게 되죠. 롱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 같은 경우에 단일 스프링으로 그렇게 위에 큰 공간을 차지하는 롱스트로크 가스 피스톤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일 스프링으로 장착이 되지만 가스 직동식 같은 경우에 이중 스프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부러지기 쉽다고 그렇게 불평이 많은 장전 손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기인 쪽으로 군생활할 때 K1을 사용했지만 특별히 송을 험하게 다룬다거나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발로 찬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장전 손잡이가 부러지는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험하게 다루어서 부러지는 경우라고 아니면 선임이 이미 헐렁헐렁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후임이 재수없게 잡았다가 부러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놀이쇠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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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전형적인 AR15 와 같은 가스 직동식 그리고 회전 락킹 방식에 놀이쇠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이쇠 자체의 크기 굵기하고 무게가 AR15 보다 훨씬 좀 굵고 무겁고 무겁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발사 속도도 AR15 보다 좀 느리게 일부러 만들어져 있고 기관단총 대체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제작을 일부러 해서 그런지 아마 발사 속도도 일반적이나 AR15 보다는 약간 느리고 놀이쇠의 무게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반동을 제어하기 쉽도록 발사 속도를 약간 늦춘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부 총몸 같은 경우에 AR과 동일하게 이렇게 가스 직동시계 그 다음에 회전놀이세 앞에 초점이 잘 보이시죠 회전놀이세 장착되는 그런 부분으로 시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총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게 민수용 미국 민수용 총기기 때문에 자동 그 다음에 점사 선택하는 셀렉터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도 더 많이 파이지 않고 딱 여기까지만 반자동 사격에 필요한 부분만 딱 파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뒤쪽에는 범퍼 볼트 캐리아가 후퇴하면서 부딪치면서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범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스프링이 위치하고 있죠. 어 한국군용 이랑 미국 민수용이 또 다른 부분이 이 해머의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손으로 들고 있어서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 해머가 모양이 약간 깎여 있습니다. 사선으로 깎여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 좀 위로 틀어서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꺾여 있죠? 이렇게 모양이 그냥 둥그스름한 그런 해머가 아니라 민수용 반자동 사격할 수 있도록 약간 모양이 바뀐 그러한 해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 있을 때는 위총몸이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총을 분해결합할 때는 해머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젖힌 상태에서 총몸을 분해해결합할 수 있지 이 해머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위총몸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K1, K2가 AR15와 다른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착의 이젝터 이젝터 모양이 다르죠. 이 별도의 이젝터 스프링으로 이렇게 노릇선 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젝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AR15는 원래 탄피가 오른쪽 후방 우측 측후방으로 이렇게 날라가게 되어 있는데 K1, K2는 이젝터 덕분에 전방으로 강하게 훨씬 강하게 탄피가 잘 배출되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 탄피 배출 그 착의 이젝터 부분이 오늘 간단하게 K1A의 미국 수출형 AR110C의 외관과 내장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군생활하면서 K1A 사용해 보신 분들 중에 사실 K1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2보다 훨씬 안 맞아서 사격할 때 많이 불편했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이 총 같은 경우에 상태가 거의 뭐 한국군에서 치자면 A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그런 물건이죠. 미국이 아마 80년대 중후반에 수출되었을 텐데 그래도 이 총 자체가 미국에서 참 보기 힘든 그런 레어 물건이기 때문에 소장하는 분들이 애지중지 다뤄서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로 그렇게 잘 유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군에서 사용하는 총들 같은 경우에 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총을 막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총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정비창에서 정기적으로 총을 갖고 가서 이렇게 꽂혀서 다시 리퍼브 해가지고 다시 오기도 합니다만 배럴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K1 같은 경우에 배럴이 12인치당 1회전하는 AR15 그러니까 M16 A1과 같은 12인치당 1회전하는 총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구형탄인 KM193 탄 만 사용할 수 있지 거기다가 신형탄인 K100 M85 탄 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탄이 장거리가 중거리 이상만 돼도 안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총이 안 맞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K1A도 배럴을 K2와 마찬가지로 7인치당 1회전하는 신형 K100 탄 M85 탄 에 맞춰진 배럴로 교체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좋은 발전이고 신형 배럴이 장착된 총들은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 개인적으로 이 총 저는 미국에서 사격했을 때 잘 들어가고 잘 맞습니다. 군 생활할 때도 그렇게 잘 안 들어가더라 그런 생각 해본 적 거의 없고 미국에서 이 총을 사격했을 때 나름 M193 탄을 사용했을 때 55 그레인 맞는 탄을 사용했을 때 잘 들어가고 잘 맞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무래도 또 배럴 길이가 이만큼 수출량은 좀 더 길기 때문에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이지만 명중률 쪽에는 이게 더 도움이 되고 굳이 이거를 갖다가 여기를 배럴 잘라가지고 K1처럼 만들 수는 있습니다. SBR 허가를 받아서 1년 이상 기다리고 200불짜리 텍스 스탬프 내고 카운티 칩 셰이프 허가를 받아서 ATF 허가를 다 취득해서 SBR 로 개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별로 그렇게 개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SBR 로 개조하면 보관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일반적인 총기를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훨씬 귀찮아지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할 텐데 하여튼 배럴 길이가 길어진 만큼 명중률 쪽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또 대우 K1 AR110C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생각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금 영상에 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한국에서 많이 사용해 본 총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도 날개달자 채널에 많은 영상 리뷰 그리고 많은 부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이상 날개달자였습니다.